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예천 국민 모두가 예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로부터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때묻지 않고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리 군이 도청 이전과 함께 찾아온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발판으로 경국의 명품 도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도청 신도시와 항생 발전하는 예천군이 되기 위해서는 예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합의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천 군대가 예천군 이사띠영衛कd 카메라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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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lando! stream but... stream but it is rated money And now is my performance Let's show quarantine 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수입니다. 지난 폭염, 가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예천 읍내에서 농산물대 축제가 3일간 열립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농심 위로해주고 또 경기 침체로 힘들어지는 상가 주민들 격려하는 예천 국민 대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 협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